소계야, 너는 때가 되면 소려와 혼이 나거라. 소려와 혼이 나고 전가객지를 다시 일으키고 봉사비를 돌봐야 한다. 전가객지와 내 자식들을 너한테 맡기니 잘 돌봐라오. 소계야, 어서 말 못 해. 어서 대답을 해 이놈아. 대답을 해 이놈아. 알겠습니다. 봉사마. 봉사마,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봐. 아버지, 무서워요. 장사가 너무 무서워요. 그래, 원래 돈이란 그런 것이다. 총칼보다 화포보다 더 무서운 것. 하나, 사람을 죽이는 것도 돈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도 돈이다. 아하! 뭔 말 한마디가 겨울밤보다 긴 게야! 동삼아,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라. 장사가 그리 무섭고 싫으면 안 해도 괜찮다. 대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항상 금면하고 성실해야 한다. 금면하고 성실, 그 두 가지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야. 동삼아, 너는 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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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иш의